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얼마 전에 초파이널로 찍었고 아직은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두 개 찍었는데 여러분 9월 1일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00100! 00100분 9월 1일에 우리 보닉스 N09에서 만입니다. N09에서 만! N09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우리 N09에서 우리 보닉스 전제품 보닉스 2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닉스 20% 할인 언제까지냐?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7일 11시 59분 59초까지 되겠죠. 여러분 보닉스 이번 기회 득템 하실 수 있는 기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보닉스로만 N09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득템 하실 수 있는 기회! 특히나 우리 보처박스! 우리 블렌드하고 네이투브 라인들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에서 찾아뵙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친구 빼고! 매니악에서도 3가지! 3종이 지금 신제품으로 출시되는데 APC! 중성! 버킷용이랑 폼으로 쓸 수 있는 중성! 샴푸죠! 그리고 폼건 프리워싱! 저는 이 친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초피에이치죠! 우리 블랙앤랩 샴푸는 기존에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4가지죠! 이거는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할인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출시 할인도 같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서? 엔공구에서! 그리고 엔공구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럴게 챙겨놓는 거거든요. 늦으시면 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얼른 달려가셔가지고 우리 매니악 3종과 그리고 도닉스 전 라이너 혹시나 장바구니 담아놓으셨다면 얼른 구매하세요!